아보케어 100% 엑스트라 버진 아보카도 오일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아보케어 100% 엑스트라 버진 아보카도 오일은 아보카도 최대 생산국인 멕시코산 핫스 품종으로 냉압착 방식으로 착유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70% 이상 함유되어 있어 오메가 3, 6, 9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 최대의 아보카도 오일 제조사에서 제조한 만큼 믿고 섭취할 수 있는데요. 명절 선물로 안성맞춤인 아보케어 100%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에텀이 인도네시아 그랜드 오프닝이 개최됐습니다. 작년 9월 에텀이 인도네시아 공식 웹사이트 오픈에 이어 오랜만에 에텀이 인도네시아 소식인데요. 지난 12월 6일에 자카르타에서 열린 에텀이 인도네시아 그랜드 오프닝은 에텀이 회원분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 약 3,300여 명이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첫 번째 석세스 세미나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이성현 박사님과 박한길 회장님을 비롯해서 아주 뜻깊은 세미나를 2018년 12월 12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모스크바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오픈되었습니다. 현재 4만여 명의 회원분들이 가입해 주시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에텀이 러시아 법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9 에텀이 런 참가 접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하지만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9 에텀이 런 접수는 1월 18일로 마감될 예정인데요. 얼마 남지 않은 접수 기간, 아직 접수하지 않은 회원분들께서는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에텀이 런은 2019년 4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9 에텀이 런은 더욱 특별한데요. 올해 2019년은 에텀이의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써 에텀이 런 행사에서 10주년 기념 행사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2019 에텀이 런!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공주, 경주, 광주, 대구 등 전국 10개 지역의 사랑의 연탄 나눔이 진행되었습니다. 각 지역의 3만 장씩, 총 30만 장의 사랑이 듬뿍 담긴 연탄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에텀이 회원들의 참여 접수를 받아 공주, 부안, 대전, 대구, 인천 지역에서 배달 봉사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배달 봉사활동에 참여한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사랑의 연탄 나눔을 통해 힘들고 소외됐던 많은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랍니다. 배달 봉사활동에 참여한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배달 봉사활동에 참여한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배달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